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조은연이가 배웠던 서울에서 만난 사람은 여기에 면을 무지 시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음 못 해달려는데 손을, 아, 자, 띠아모라는 뜻인 거는 이탈리아어로 사랑해,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면 약간 우리가 그런 말을 써주세요. 알라드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뜻이죠. 띠아고. 그런데 라틴 음악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띠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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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이주, 이주 씌이잖아. 띠아고. 우리 대박, 맞아. 띠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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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조 씌이잖아. 띠아고. 띠아고. 아까처럼 해주세요. 남자분들 마시니까. 띠아고. 띠아고. 이 노래는 맨 위에, 맨 위에 두 줄과 맨 밑에 두 줄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도 아까 지민한 선배처럼 위에만 배운 노래, 밑에하고 동일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준비해 듣는 중은 다 필요 없어요. 마음에 날 널려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래가 들어와서 흡수를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갑니다.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둠새 애가 탓을 밤고름 마취한 비용으로 어둠새 흔들리 없지 모르고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초천히 가진 노래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여러분 시작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사르르 올라가면 안죠 아이스크림 사르르 녹으면 어떡할까요? 떨어지잖아 사르르 내려가면 사르르 첫번째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손 들어가면 사르르 내려가야죠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처음부터 해볼게요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앞에 해보세요 출발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애가 다 사르르 와 잘했습니다 가사만 바뀌었지 멜로디 똑같습니다 밑에 줄 봅니다 두번째 줄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시작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이 뜻은 뭐냐 아모르 또 사랑의 뜻이에요 근데 마지아가 뭐냐 여러분들 영어로 매직 마술 요술 이렇게 이탈리어를 바꾸면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시작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시작 아모르 마지아 당신은 나에게 마술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시죠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시작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여러분들 어느새 그대 곁으로 시작 어느새 그대 곁으로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 저보세요 아주 지금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내가 가사를 아모르 마지아 디아모 어느새 그대 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수 노래가 보면요 하나 둘 셋 한 리버 자 강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리버 리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한 강이야 그래서 한 리버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쳐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리버 하나 둘 셋 한 리버 바로 한 들어가면 안되고 조금만 멈춰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리버 자 1조 하나 둘 셋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 하고 외쳐야 돼요 하나 둘 셋 한 리버 어휘기 손을 탈색해주세요 3조 시작 하나 둘 셋 한 리버 이거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면 꼭 기억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앞에 오겠습니다 리더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 한 리버 오른손 들어 보세요 전혀 문제없네요 전혀 문제없네요 손이 아파서 못 튼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못 튼거 그리고 뭐냐 생각이 어느새 들어가라고 그다음에 난 이거 안 들어도 송강호 선생님이 안 보겠지 이래 더 잘 모르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리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잘 들어 보세요 갑니다 가사가 악보가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도 오늘도인데 여기는 어느새 오늘도 가사가 틀리게 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기를 바꾸셔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시작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내게 풍겨와 내게 풍겨와 처음부터 해볼게요 반복 시작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좀 더 빨리 손을 넣어서 시작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어머들 생각하는 각자로 가면 어떻게 하냐 벌써 진압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어머들 이거 이거 빨리 하면 할수록 구강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머리 회전도 좋아하죠 손들어 하자 하자 할 수 있다 제목 이라고 자 갑니다 어머들 하나 둘 셋 넷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제도 오늘도 마주칠 때면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쪽 갑니다 어머들 들어 보세요 그대의 향기가 내게 풍겨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다 그 사람의 향기가 쌓이면서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다 시작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다 어머들 노래가 안 되면 더 미칠 것 같다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들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시작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어떻든 습관처럼 자 들어보세요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여러분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시작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갑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한 번 보세요 어느새 준비 한, 둘, 셋, 넷 언제도 오늘도 나누칠 때면 그대의 향기만 내가 불어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자, 다시 시작, 준비 하나, 둘, 셋 마주친 그대를 벌레면 어느새 내가 다 살리는 한 번은 마치야 피아노 어느새 그대가 제대로 여러분 하나, 둘, 셋 한, 둘, 셋 어제도 오늘도 나누칠 때면 그대의 향기만 내가 불어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아 무슨 습관처럼 그대 곁으로 commented 이 가수님이 뭐라고요? 불러gae 때 뭐라고요? 우리 하위 우리 가위 시작 우리 하위 우리 가위 이런거 찰떡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기 여기가 매력이 있어요 노래 들어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아하면 오 오 좋아 바보처럼 시작 오 오 좋아 바보처럼 이러면 되는데요 요 노래는 약간 버튼을 발라야돼 약간 섹시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돼 그러니까 오 오 좋아 바보처럼 갠장이나 고추장으로 발려면 오 오 좋아 바보처럼 버튼을 발려면 오 오 좋아 바보처럼 자 어느 순간 버튼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1조 저를 보면서 좋다고 시작 오 오 좋아 바보처럼 오 오 좋아 바보처럼 이거 버터요 배와 띠앙우이 2조 시연 오 오 좋아 바보처럼 2조 안정 이거 고추장입니다 이거 고추장입니다 뭐 또 바보는거 보세요 오 오 좋아 바보처럼 갑자기 개인타는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몸을 몸을 하시면 오 오 이렇게 발리게 이렇게 올리지 삼조음 계산 오 오 오 좋아 바보처럼 short 버터 조範 시작 사람들이 굉장히 꽤ологicamente 잘 yum 오우 그런거 아니겠죠 all I O 시작 o 초밥하뇌처럼 그대 눈빛 그리고 하얀 빛 속아 그대 눈빛 그리고 하얀 빛 속아 오 6 시작 오 초과 파고처럼 그대 눈빛이 그리워 가야 미소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 초과 파고처럼 자 두번째 오 초과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손이 오 초과 파고처럼 시작 오 초과 파고처럼 첫번째 오 초과 파고처럼 오 초과 파고처럼 두번째 시작 오 초과 파고처럼 손으로 농담기를 찾아야 합니다 자 1절 앞에 보시죠 오 초과 파고처럼 두번째 오 초과 파고처럼 오 초과 파고처럼 시작 오 초과 파고처럼 첫번째 오는 오 두번째 오 오 오 첫번째 오 오 두번째 오 오 자 1절 첫번째 오 두번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두번째 오, 그래도 조금 잘 했다고 해 처음으로 첫번째 오오! 두번째 그거 아닌것 같은데 악방법 시험에서도 출발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들어보세요. 그대의 향기 마져도 그대의 향기 마져도 기호 시작! 그대의 향기 마져도 하나 둘 셋 넷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대의 향기 마져도 하나 둘 셋 넷 그대의 향기 마져도 하나 둘 셋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깨닫아 사례를 아무도 맞이하네 암호 어느새 그대의 옆으로 하나 둘 셋 한 대이요! 어? 너도 잊어버렸어. 하나 둘 셋 따위가 벌써 박수만 때리려고 무조건 제 입에서 하나 둘 셋만 들어가면 한 대이요! 이게 나와요. 하나 둘 셋 한 대이요! 이 가수는 그렇게 호명을 해줘야만 좋아합니다. 자 손 들어 오세요. 위로 오세요.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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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데디아 아구! 예ρο viv 오우 désorno 나 Database 말이야. 죄송합니다. 2ну.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가자! 갈까요? 가자! 출발 가자! 하나 둘 셋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난 다 사는 난 모든 마주한 이 암호 어느새 난 내가 제목하고 하나 둘 셋 하나 셋 어제도 오늘도 마주친 그대면 그대의 향기와 내게 풍겨와 쌓이고 쌓여 미칠 것 같다 신단처럼 그대가 제목 오오오오 오오오오 좋아 하루처럼 그대 눈빛 흐르고 하얀 미소 오오오오 초라 바보처럼 그대의 향기만 넣어도 준비! 마주친 그대를 볼 때면 어느새 내가 다 사는 난 모든 마주한 이 암호 어느새 그대가 제목 여러분 손목 하나 둘 셋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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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가만히 만져봐 가만히 만져봐 어느새 그대가 들어오고 어느새 그대가 들어오고 댄스 예! 1, 2, 3 여러분, 다 손 들어! 1, 2, 3 한, 2, 3, 1 박수!